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38의 시청자 컨설터너먼트 본선 첫번째 경기 베이로스님의 조합입니다. 길티롱기노스 제로 에스기어의 차지메탈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응님의 조합입니다. 세이버 발키리 카르마 에볼루션 대시 왠지 묵직한 어택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길티롱기노스 조합은 90g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조합이라 무게빨로 드로우 무게로 인한 카운터 같은걸 엄청 잘 칠 것 같아요 길티가 아 세이버 무게 밀립니다. 밀려요 세이버도 지금 에볼루션 대시가 풀각성 상태라 고속 이동으로 인한 가속력을 통해서 엄청난 한방을 넣을 수 있는데 아우 방금 어퍼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자 일단 이제 무게가 깡패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세이버 여기서 역전의 심... 아우 방금 쳤는데 공중으로 떠버렸어요 아 무겁다 진짜 아하하 체력이 다 빠졌는데 오버 자 기적적으로 오버 한번 얻어내긴 했지만 세이버 타격이 아우 저 무게로 인해서 거의 다 차단되는 상황인데 야 무식하다 진짜 90g 이라는 무게가 91g인가 92g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길티가 여기에 재받고 재받는데 아 진짜 무식해요 아 스핀 피니쉬 하지만 F2로 인해서 이제 후방 후심이 처진 현상으로 인해서 좋지 않죠 아우 방금도 연타 무수한 연타를 집어넣는데 이동도 안한 길티 세이버 스테미너가 다 빠져서 휘청휘청 거립니다 이대로 경기 끝나나요? 어허? 어허허허허헣 왠스피! 아니 왜 살았거지? 러버 흡수격관가? 어쨌든 세이비어발키리 기적적으로 중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선 2차전 해마 사장님의 존입니다 베니 시바하무2 제로 기가 존대시 플러스존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는 카즈하님의 존 베니시 롱기너스 텐 기가 업소브 자 베니시끼리의 싸움 역시 둘은 댐퍼 때문에 오버는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둘 다 이제 공격적인 드라이버는 아니기 때문에 업소브가 좀 난동을 부린다고 쳐도 역시나 이제 서로 서로 고무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이 어느정도 차단돼서 오버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스테미너전으로는 바하무트 가스핀 아 역시 드라이버를 업소브로 쓴 길티쪽으로 롱기너스쪽은 이제 존대시 존이 아무리 동해전 쪽에 취약하다고 해도 업소브 가지고는 전대시전 잡기가 동해전으로도 힘들다는 얘기죠 아 바하무트 또 스핀 잡아냅니다 오버는 없습니다 오버는 없고 승부 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여기서 오버가 나올 리도 없고 승부는 바하무트 쪽으로 나지 않았나 싶어요 바하무트 스핀크니쉬 자 베니쉬 바하무트가 중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38의 토너먼트 본선 1,2차전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구요 저는 3,4차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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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